18번 다음 중 대출 실행 시점에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죠. 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을 보게 되면 우선은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이렇게 원리금이 처음에 많고 점점 감소하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이 처음에는 낮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점점 증가하는 원리금 채증식 상환 방법인데 대출 실행 시점 초기에 총 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고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높은 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3번 정답 19번 다음과치 고정금리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19번은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우리는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을 경우에 매월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냐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다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 저당 상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저당 상수는 모르겠죠 지금 대출 원금은 대출금입니다.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 1억원 대출 이자율 연 5%는 고정금입니다. 대출 기간 10년 매월이거든요. 여러분 매월이니까 10년은 몇 개월? 10년은 몇 개월? 120개월 월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일은 매월 말일로 우리 상환을 하는데 자 그럼 대출금은 얼마? 대출금은 1억원 1억원에 저당 상수를 곱하는데 저당 상수를 모른다 이거지 여러분이 그럼 저당 상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당 상수가 뭐냐 하면은 우리 연금의 형가 개수로부터 유도를 해둬야 되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행승분의 R 자 이게 여러분이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때 요 관련해서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행승이거든요 마이너스 행승은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R이에요 자 분모 분자를 통분합니다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의 외항이고 R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승을 우리가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갑니다 자 1억원에 곱하기 자 요것이 들어오는데 R 1 플러스 R은 5%그러네요 5%는 0.05인데 연 2자리에요 월로 가야 되니까 뭘로? 12개월로 나눠야 월 2자리입니다 월 2자율 1 플러스 이게 얼마? N 기간 120 마이너스 1 R 또 12분의 얼마? 원리자율 12분의 0.05 곱하기 1 플러스 12분의 0.05에 얼마? 120 요게 정답 4번 정답 여기 나온거에요 4번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나온거죠 이런 문제는 틀려도 괜찮아요 요거 유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거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요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20번 주택 저당 증권의 발령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주택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우리는 자금을 장기적으로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한다 맞죠? 왜냐? 2차 저당 증권에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자 2번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담보 대출 채권을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주택 저당 증권 MBS 투자자는 우리가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죠 국가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MBS를 발령을 해서 수요자에게 자금을 대추면은 아까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져서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4번 정답 주택 금융자금의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죠 공급이 부족한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면은 MBS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건데 주택 수요자의 차익자는 우리가 매월 자 매월 대출을 받게 되면은 대출을 받게 되면은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 원리금을 우리는 상환을 하죠 원리금을 이제 매월 상환하지만은 발행자 발행기관은 우리가 MPTS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문제는 발행기관이 자산 지분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현금 자산이 똑같이 유입이 돼요 자 그래서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는 변화가 없으니까 우선은 주택, 저당, 채권의 총액과 이체, 증권, 발행액이 똑같다는 얘기죠 자산을 매각을 하면은 자산을 매각하면 자산, 지분, 자산 지분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이니까 지분이 투자자에게 이전되어야 돼요 지분 두 가지가 있죠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과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수치에 따른 현금, 흐름, 지분권 두 가지 지분이 이전이 돼 지분을 매각했으니까요 또 차입자는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돼서 고정금리, 고정금리 대출 이자일보다 낮게 되면은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면은 발랭자도 조기 상환해요 자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을 합니다 항상 이 두 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이란 걸 늘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리금을 받자마자 바로 투자자에게 이체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이체증권 S는 증권으로 번역을 하는데 시큐리티죠 증권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1번 지문 보시면은 이체증권은 발랭기관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랭하는 증권인데 발랭기관은 이 두 개의 권리가 다 누구에게? 두 개의 권리가 다 투자자에게 이전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이체증권은 발랭기관이 자신의 자산을 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매각하니까 발랭하는 금액만큼 자산이 감소하지만 뭐가 들어오죠? 현금 자산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발랭기관의 자산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저당채권 총액과 이체증권 발랭은 똑같다 2번 정답 자 그리고 3번은 얘기죠 차입자는 차입자는 또 대출을 받게 되면 매월 원리금을 우리가 상환을 하죠 그래서 발랭기관은 이번엔 투자자에게 MBB를 우리가 발랭해서 매각을 하는데 MBB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인데 기업이 회사채를 발랭하면 일정 조건에서 원금이자를 지급을 해주는 그와 비슷하다고 해서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B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발랭기관은 이걸 담보로 합니다 채권 본드 채권을 발랭할 때는 담보가 있어야 돼요 담보,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 이걸 꼭 담보로 합니다 채권을 발랭할 때는 이걸 담보로 해서 발랭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랭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니까 이 소유권은 발랭기관에 보호하고 있고 또 원금이자를 갚으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발랭기관에 보호해요 왜냐 발랭기관은 투자자에게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리금을 주기 때문에 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랭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또 시장이자율이 대출이자보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또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 또 차입자가 원금이자를 제때 못 갚았을 때 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다 누가 보다? 그러면 발랭기관이 또 부담을 하죠 항상 이 두 개는 또 같이 다니는 짝구인데 하여튼 조기상환 위험은 발랭기관이 부담한다 기억해두시고 모든 것, 권리와 위험 모든 것은 누가 발랭기관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3번 4번 저당지풀채권은 이 두 개를 혼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입자는 차입자는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발랭기관은 그 원리금을 바로 즉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줘요 바로 이체시켜준다는 것은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차입자가 조기상환하면 발랭기관도 조기상환을 해서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을 하는데 뭐를 하는 거죠? MPTV죠 저당대출 자동이체책권 일명 저당 직불채권인데 이걸 발랭을 하죠 발랭을 할 때는 뭐를 담보로? 채권 본드를 발랭할 때는 이걸 항상 담보 주택 채권을 발랭할 때는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이걸 담보로 발랭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랭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발랭기관이 보유 3번 틀린지문 4번 틀린지문 5번 MPTV를 확대한 거죠 우리는 저당채권의 총 발랭액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이 나누어진 그룹을 트렌치라고 해요 그래서 각 트렌치마다 만기와 이자를 다르게 하죠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만기를 달리 하고 이자율도 달리 2% 2.2% 2.4% 5%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서 발랭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마다 서로 동일한 동일한 밑줄 동일한 하면 안 돼요 동일한 이자율 그렇죠 서로 다른 상의한 서로 상의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할 수 있죠 맨 먼저부터 원금 이자를 1년부터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자 지급하고 또 1년이 끝나면 여기서 원금 이자 지급 이렇게 원금 지급되는 순서를 순차적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동일한 이자율 서로 상의한 이자율 자 22번 한국주택금융공사 영모기지 영모기지는 주택연금을 말하죠 일반 모기지는 보금자리론을 말합니다 비교한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대출금리는 영모기지는 변동금리고 일반 모기지는 대출실링일로 실링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이게 금리가 틀렸고요 자 여러분 영모기지 상환 방법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이용자 사망 후에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모기지는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 채증식 상환 방법 등이 있어요 자 그리고 2번 1번 보세요 대출금은 어떻게 영모기지는 대출금이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죠 여러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 받는데 그 금액이 계속 더해져죠 만기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일반 모기지는 어떻게 돼요 대출금이 어떻게 돼요 우린 대출을 일시불로 받아서 매월 원금이자 갚아나가니까 대출금이 대출금이 기간의 경과함에 따라 뭐한다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기억은 맞는 지문 정답은 3번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에 자 아까 오늘 배웠는데 중도상환 수술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 보금자리로는 중도상환 수술을 부담하지만은 주택연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확정기간 방식에서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자 여러분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2번 정답 확정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기간이 확정기간인데 확정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우리는 노인복지주택 제외합니다 2번 정답 주택연금 지급 방식 종신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방식 네 가지 있죠 맞는 지문 4번 1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나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 주택자인 분도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자 보유주택 수 나타내는 거죠 그럼 4번 이외에 2주택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4번에 2주택자는 2주택자 4번을 제외한 2주택자는 뭐죠? 3년 3년 이내에 뭐죠? 주택 한 채를 뭐하는 거? 처분할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5번 5번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금이 담보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이 얘기겠죠? 우리는 담보주택 처분 가격과 주택연금에 대한 지급 총액 이걸 비교를 하는 건데 어느 게 담보주택 가격을 뭐하다 초과를 했다 초과를 하게 되면 뭐야? 부족하죠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입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누가? 누가 보다? 국가 보다 가입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국가 보다 5번 틀 맞는 지문 24번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바로 답이 1번 우리 여러분 교재 보면은요 꼭 이게 동그라미 쳐놨을 거야 또는이야 또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어떻게 이래? 60세 이상 둘 중에 하나에요 여러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거기는 만 60세 이렇게 표현 안 했어 그냥 60세 이상으로 법률에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문제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법령으로 해놨죠 법령은 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60세 이상 1번 정가 2번 연금 지급 방식으로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아까 몇 년 있어요?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확정기간이 있는데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가능하다 2번은 무슨 방식? 확정기간방식 2번은 확정기간방식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5개 있습니다 3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해야 된다 여러분 등기부등본되면 부기등기 바로 돼있어요 소유권 바로 밑에 맞는 질문입니다 4번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바르려는 사람에게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니까 설명해야죠 맞는 질문입니다 1번 정답 자 이런 문제는요 답이 확실히 이렇게 보였다 1번처럼 그러면은 다른 거 읽어볼 필요 없죠 확실히 답이다 한번 빨리 넘어가야 돼요 시간 전략할 때는 자 25번 닛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닛지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종의 뮤추얼 펀드 뮤추얼 펀드죠 소액자금을 모아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로서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 상품 1번 맞는 지문 2번 닛지 회사의 지분은 주식 닛지가 뭐예요? 주식 회사잖아요 닛지는 주식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분은 주식의 형태로 주식 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 될 수 있죠 상장이 되면 자유로이 거래 될 수 있습니다 2번 맞고 주식 시장에 위축되면은 여러분 상장에서 주식 어렵거든요 이때는 닛지는 주식을 상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주식 시장에 위축되면 상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 금융 차입을 할 때 이자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비용 부담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이자 부담, 금융 비용 부담은 증가합니다 3번 정답 주식 시장에 위축이 되면 주식 발령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을 해야 되니까 이자 비용 부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닛지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산 운영 전문 인력,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의 형식으로 배분해주는 부동산 투자 신탁 이건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도 번역하죠 맞는 지문 유동성이 결여된 부동산을 한 주당 얼마 주식이라는 담보로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을 발령했어요 그래서 증권화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맞는 지문 자 오늘 배우신 용어들입니다 3번 정답 자 26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의 동그라미 1년 6개월이 아닙니다 2년 이내에 발령하는 주식 충수에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 한다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뭐죠 반드시라는 얘기죠 반드시 그래서 주식 공모를 보는거죠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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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프로 발령하는 주식 충수에 몇 프로?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3번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령한 주식 충수에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주식 분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요? 100분의 50이에요 50%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 말은 몇 프로 이내? 몇 프로 이내? 50% 이내 소유하는거죠 50% 이내 소유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여기 50%입니다 50% 3번 정답 상당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4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 관리 계량 및 처분 개발, 임대차, 육아증권 매매, 금융기관 예치 등의 방법으로 투자 운영하여야 한다 자산 운영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 이어야 한다 이어야 하는 반드시라는 얘기죠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이 총 자산의 몇 프로? 70% 이상이 돼야 되겠죠 자 3번 정답입니다 자 27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 설립 자본금 최저 자본금 시험에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 얼마? 자기관리는 얼마죠? 우리는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그런데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 얼마?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5억 원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좀 두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죠 그래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하며 현물 출제한 설립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밑줄 틀렸죠 현물 출제한 설립 할 수 없다 그럼 현물 출제한 설립은 할 수 없다 그래서 2번 정답 3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위탁한다?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해요 자산 관리 회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입니다 4번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 얼마? 7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70억 원이 최저 자본금이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50억 원 이상이 되겠죠 자 5번 부동산 투자 회사의 상근 매일 출근하는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전문성 강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여기는 무슨 회사? 자기관리는 실체 회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이런 회사를 우리는 pay for company 명목 회사다 얘기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 2번 정답 자 28번 프로젝트 파이낭싱에 의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PF는 부동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단한다 1번은 PF의 개념이에요 자 1번은요 프로젝트 파이낭싱의 개념 개념이 주어졌어요 2번 일반적으로 PF의 자금 관리는 누가 한다 부동산 신탁회사가 에스크로 계정 에스크로 계정을 다른 말로 위탁관리 계좌라고 하죠 관리하면서 사업비에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을 담당합니다 프로젝트 시행회사나 사업주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사업주인 스폰서가 출자를 해서 사업주와는 뭐죠 독립적 해계적으로 해계적으로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특수목적 회사인 법인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프로젝트 시행회사죠 이 두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에스크로 계정에서 관리합니다 자 3번 일반적으로 pf의 pf의 차익금리는 기업에 있어서의 대출금리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도 어떻게 돼요 높아요 3번 맞는지 모르고 4번 pf는 위험 분담을 위해서 자 여러분이 프로젝트 우리인데 특정 특정 그러니까 프로젝트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죠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의 수익성 이 사업성을 담보로 해요 자 이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대차 대조표상 부채로서 회사체를 발령을 해서 우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회사체를 우리는 A은행이 인수하면 너무 위험이 높으니까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인수를 하게 되죠 뭐를 채권단 대주단을 형성하면서 인수를 해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잖아요 자 이때 관련해서 이 금융기관은 위험분담을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뭐를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요구해요 원료공급업자 그리고 구매자 시공사인 건설회사 국책사비교육 정부 등의 보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계약관계에 참여를 해요 계약관계에 따라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계약 절차상에 뭐가 나타난다 복잡성 여러분 계약 절차상에 복잡성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개발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개발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수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정답 PFE 금융구조인데 여러분이 특정 특정 프로젝트 개발사업의 미래의 수익성 미래의 현금 수입과 지출 미래의 현금 흐름이 수익성이 회사 상환의 재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개발사업이 망하면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시험의 회사가 가지는 자산이나 뭐에 대해서 자산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뭐죠 비 소금 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이 개발사업에 보증을 했다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두죠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 소금 금융의 경우가 일반적 여기 5번 지문 29번 여러분 올해 시험에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누는게 중요한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렇게 박스 있죠 이렇게 박스 형태로 출제되는게 17개에서 18개 나오거든요 원래 많이 나와요 17개 이렇게 나오면 시간이 부족해진 문제인데 이런걸 연습을 해야 되죠 모의고사나 각종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1분 내에 읽고 판단하는 요걸 키워야 되는거에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맞고 틀고 중요한거 해라 답 읽을 수 있느냐 시간내 그게 중요해요 박스 원래 많이 나옵니다 17, 18개 나옵니다 원래 자 프로젝트 사업주 스폰서가 특수목적 이거죠 특수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단 프로젝트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위해서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하지는 않는다 가정을 했어요 자 그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법인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뭐가 있어요 뭐 여러분 개발 사업을 위한 니스 장비 시설 장비를 니스 한 경우에는 니스료를 뭘로 비용 처리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법인세 감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기억 맞는 지문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죠 자 프로젝트 요 사업주 여러분 이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 왜 누구에게 뭘로 발령해서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성에 부채로 회사체를 발령하니까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표시되지 여기는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사업주는 자신의 장부 외에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라는 자금을 이용하니까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부채 채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높아진다 요거는요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이에요 자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금융회사는 이 금융회사는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회사체를 인수한 거예요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했어요 그래서 담보가 없어서 위험이 높아요 높은 반면 뭐를 높게 한다 대출이자율을 높게 할 수 있다 맞는 지문 5번 프로젝트 이 회사가 개발사업이 성공 못하고 여기 망했어 개발사업 망해서 파산을 했어요 파산하더라도 파산하더라도 금융회사는 대주단은 누구에게 프로젝트 이 사업주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뭐죠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뭐를 원치 보증을 안 했으니까 제한소금은 필요 없고 뭐를 원치 비소금융 원치 네 번째는 비소금융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 4개가 다 맞습니다 자 30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방식인데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사업성 사업성 사업성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짐으로 사업주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가능해짐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1번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또 무슨 특징 부외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추가 부채 부담이 없죠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이용하니까 추가 부채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재무구조는 형상태로 유지 가능하다 왜?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자금 조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세번째 사업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유망한 성공 가능한 유망한 프로젝트 개발사업에도 융자가 가능하죠 왜? 시행회사를 별도로 설립했으니까 자 위험 부담을 위해 다양한 참여 주체가 계약을 통해서 금융이 이루어지므로 절차가 간소화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계약 절차상에 뭘로? 복잡성으로 인해서 우린 개발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4번 정답 자 위험을 정가 떠넘기는 대신 추가되는 뭐죠?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 미래의 불확실성 위험이 높으니까 위험을 우리가 정가는 대신에 추가로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또 단점이 있다 4번 정답 자 여러분이 특히 29번 문제 이런건 좀 주의해 주시면서 박스 형태의 문제 좀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을 우선 마치고 우선 다음주에는 감정평가이론 우리 여섯문제 출제되는 범위인데 다음주 30문제는 전부 평가이론에서 출제 30문제 전부 평가이론에서 출제해서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습니다